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빤두치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죠. 벌써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새벽 6시. 6시는 항상 즐거운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이 아니고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고 가루를 마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운이 몸속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좋은 기운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에너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긍정의 에너지,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희망 회로, 희망 고문까지 치셨는데 그럼에도 도망가는 분들이 많고 쓰러진 분들이 많더라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희망 주사, 삼뽕의 주사를 받고 싶다면 저한테 오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릴 때마다 탈출하세요. 탈출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탈출을 해야 또 외인들이 들어온다고. 우리 외인 오빠들 많이 들어오길 바랄 테니까 도망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기회니까 빨리 냅다 팔고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쉬운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쉬운 사람은 되지 마라.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는 먼저 내 자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자. 사람들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업신여긴다면 내가 그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당당하고 함부로 하지 못할 기세를 보여야지 타인도 나를 얕보지 않습니다. 타인도 나를 얕보지 않는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무싱코라도 웃어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웃어넘기면 안 된다. 만약 상대에게 응대할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무뚝뚝한 표정 무뚝뚝한 무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무뚝뚝한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라도 불쾌함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불쾌함을 보여줘야 돼. 성깔 보여줘야 돼. 성깔 내 의견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더라도 말을 할 때는 말 끝을 흐리지 말고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작은 목소리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는 가볍게 듣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더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안절부절못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잘한 것이 있더라도 옷줄대면서 거만해서도 안 된다. 옷줄대면서 거만해서도 안 된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신뢰해야 타인도 나를 신뢰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에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게 묻어나야 돼. 자신감과 당당함이 묻어날 때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참고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멘탈을 좀 더 강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 그런데도 안 하신 분도 있고 제 1교시 영상을 안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난 놀랐어요. 찐팬방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직도 영상을 안 듣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천회장의 동반자, 협력자, 친구들은 그래도 꼭 1교시 영상은 들어주시고 같이 서로 조금씩 변해 나가야죠.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여튼 같이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내년 1월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15%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삼성과 LG전자, 미국, 인텔, 독일, 보씨 이런 회사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로이트동신이 버져를 했더라고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실효세율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차익이 돼서 모기업에게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 이전을 해서 그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베트남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OECD로 하죠. 이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내년 도입하기로 하고 입법을 준비 중인 거야. 입법.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두 개 북부지역에서 적용하는 세율이 2019년 2019년 기준 5.1에서 한 6.2%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삼성과 LG전자 등 4개 기업은 지난 4월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이 있어요. 이 미팅에서 이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보상. 이 보상을 요구하더라. 이 베트남 정부가 10월 의회 승인을 목표로 해가지고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미팅에 참석한 관계자를 이 정도에서 보도한 겁니다. 논의되고 있는 보상안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은 향후 현금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일치해야겠지 수입과 일치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합니다. 베트남 정부와 OECD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식 응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공식 응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이번에 또 저렴한 가격을 또 앞세가지고 전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2등 이유를 깨찬 회사가 있더라고요. 1등인 애플에서 삼성전자 화웨이 등 이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2등에 오른 회사의 정치는 인도의 파이어볼트네 파이어볼트 경기 침체로 스마트워치 시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이야 3만원 3만원이라는 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도의 내수시장을 장악하면서 나홀로 성장세를 올리고 있더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전세계 스마트워치 출현황이 지난해 같은 기금과 비교하니까 한 1.5%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해요. 스마트워치 출현황은 전년동기 대비 2분기 연속 감소세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애플, 삼성 등 주 주력업체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수기인데다가 소비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전세계 스마트워치 1위에 오른 애플의 출현황은 20% 정도 감소를 했고 1분기 출현황이 천만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점유율도 32%에서 몇 프로로 26%로 6%나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동안 애플에 이어서 이유를 지켜왔던 삼성이 3위로 밀려났어 주요 시장인 북미에서 출현황이 15% 증가를 했는데 다른 시장에서 성장세가 꺾이다 보니까 1분기 출현황이 전연동기 대비 15% 감소를 했네요.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10%에서 올해 1분기 한 9% 정도로 감소를 한 거죠. 이번에 이별을 일으킨 게 파이오볼트입니다. 파이오볼트 파이오볼트인데 지난해 1분기 2위였던 삼성전자랑 3위였던 화웨이를 제쳤어요. 올해 1분기 근소한 차이로 시장 점유율 9%를 기록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거죠. 인도 현지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현황이 전년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영향이 좀 있어요. 3배 3배 이상 증가한 영향이 있더라. 실제로 전세계에서 스마트워치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인데 인도가 1위가 27%예요. 2위가 북미 26% 3위는 중국 18% 순입니다. 올해 1월 인도 스마트워치 시장은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121%나 성장을 해가지고 전체 감소분을 상세를 했어요. 북미와 중국 출현황은 각각 9% 28%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뭐냐면 파이어볼트의 신제품 퀀텀 이라고 합니다. 퀀텀 퀀텀 모델인데 3499 루피야 루피 인도돈으로 우리로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만 6천 5만 6천 짜리 잘 나오네 이 정도면 5만 6천 짜리 그 파이어볼트의 인기요인은 가성비네요. 가성비 전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워치 수요는 감소하는데 일반 스마트워치 점유율이 증가를 최소합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파이어볼트 스마트워치 출연량의 40%가량이 2천 루피 2천 루피 한 3만 2천원 정도 싸네요. 이렇게 주력제품인 닌자 모델은 1699 루피로 가장 저렴하고 신제품인 퀀텀 모델은 5만 6천원으로 상위 모델인 것을 고려하니까 가성비도 높더라 59만 9천원짜리 시작하는 애플 워치 8 8과 비교하는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야 이런거 보면 애플이 진짜 거품이네 거품이고 너무 초고가인 것 같습니다 정보기술 IT기기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스마트워치 소비그름도 변하고 있고 전체 출연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는데 일정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저렴한 제품은 상당한 수요를 창출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하고 노트북 소비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삼성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국내 도입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을 해가지고 제품을 수리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을 해서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자가 수리는 일부 모델과 한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고 향후 순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정확한 수리 가능 모델하고 부품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갤럭시 갤럭시 모바일 제품하고 TV 일부 모델의 자가 수리가 가능해지는데 갤럭시 S20 21 22 시리즈 갤럭시 북 프로 39.6cm 15.6인치 노트북하고 32인치 TV 3개 모델로 시작을 합니다 해당 모델 사용되는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이 3개의 부품에 대한 자가 수리가 가능해지는데 노트북은 노트북은 터치패드하고 지문인식 전원 버튼 등 총 7개 부품이 자가 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부품들은 소비자의 수리 요구가 가장 높았던 부품들이고 TV 3개 모델의 경우는 패널을 교체할 수 있네 보니까 패널을 교체할 수 있더라 소비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부품별 수리 메뉴얼 라고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부품을 교체한 뒤에는 자가 수리 도우미 앱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품이 제대로 종작하도록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삼성 멤버스 앱의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서 수리 결과의 이상 유보도 확인할 수 있고 자가 수리를 마친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교체된 일부 부품하고 수리 도구를 삼성에 반납하고 친환경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된 부품은 삼성전자 검수를 통해서 재활용되거나 책임감 있는 폐기로 이어지죠 삼성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갤럭시 사용자들의 수리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자가 수리 도입은 국내가 두 번째입니다 일부 TV TV 제품까지 대상 모델이 확대됐어요 삼성의 MX 사업부장이 그래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비자의 수리 선택권을 높이고 수리 용이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뜯어 고쳐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빨리빨리 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으면 좋지 뭐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인비디아 하고 인텔 퀄컴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올 1분기 재고 자산이 3년 만에 감소를 했답니다 어 gpu 하고 cpu 등의 그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 같아요 어 반도체 시장에서 뭐 gpu cpu와 함께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이제 폭증할 것 같아 폭증 이야 폭증할 것 같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터널을 탈출하는 시점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전자업계에 따르면은 그 gpu죠 이 gpu 1등인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올 1분기 말 재고 자산이 음 46억 1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6조 한 1330억 정도씩 되는데 어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0.6% 감소했어요 분기 기준 후 이 회사 재고가 음 감소한 것은 2019년 4분기 이후 처음이고 이 회사의 재고 자산 대부분은 gpu 하고 고대형 메모리 이 hbm 이죠 이거에 d램입니다 d램 이렇게 엔비디아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최 gpt 하고 이런 관련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ai 시장이 그 그 팽창하는 것과 좀 맞물리는 것 같아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작동하려면은 엔비디아가 만든 gpu와 함께 그 hbm 을 비롯한 고성능 고용량 d램을 서버에 어 대거 장착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세계 gpu 물량의 60에서 70%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재고 감소 흐름은 지속될 거고 ai 열풍이 또 불다보니 it 업체들의 gpu 확보전이 또 사재기 양성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gpu 구하기가 코로나 이태 유행 그 초기 때 화장지를 구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어 일론 머스크 ceo 도 gpu는 마약보다 구경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ai 서버 출하량은 올해 11만 118만 3천대로 지난해 대비 38%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한 46% 정도 불어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올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인 한 110억 달러 정도에 다를 것으로 봅니다 월과 전망치보다도 52% 이상 많은 수치에요 지금 보니까 gpu는 물론이고 cpu 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죠 ap 수급 여건도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cpu 업체는 인텔 인텔하고 ap를 제조하는 퀄컴의 1분기말 재고자산이 각각 129억 9300만 달러 그리고 6858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1.7, 1.1% 줄었습니다 두 회사의 재고자산이 감소한 것은 분기 기준 2020년 4분기 후 처음이에요 지금 이들 업체가 gpu cpu ap 등의 재고를 확충하기 위한 주문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의 재고 감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청신호야 청신호다 이들 회사 제품 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 수요도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서버를 구축하는 업체들은 통상 gpu 랑 함께 d램도 같이 구매를 합니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엔비디아 등에 판매할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거죠 하이닉스는 인텔하고 엔비디아한테 HBM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재용 회장이 이달 10일 미국 실리콘밀리에서 젠슨 황, 젠슨 황 엔비디아 CU하고 만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파운드리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gpu는 tsmc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고 있죠 하지만 첨단 gpu 를 계속 설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생산을 맡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좀 신바람 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좀 우려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확인 effect în це william even vous non d 무엇